1번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꿈의 도시 아이엘 각지의 기존 재벌은 물론 평민들도 위주로 희망하는 곳이다 여기서 나의 운명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도시에서 최고가 되겠어!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군! 다들 꿈꾸는 아이엘의 무대! 할아버지가 한때는 아이엘의 잘나가는 슈퍼명이었지 지금은 비록 파산했지만 어쩌면 나에게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주인님! 빚쟁이가 들이닥치고 있어요! 빚쟁이가 들이닥끈고 있어도 요즘 집값 너무 비싸요 이 도시에선 이 정도 집도 감지덕지라구요 주인님 최고! 이사하는 거 진짜 힘들고 피곤하네 어머나 잠시 생각 좀 하느라 부르셨나요? 좀 하 unders 부르셨나요? 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씀해주세요. 부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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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지구님 최고! 지구님 최고! 지구님 최고! 지구님 최고! 부르셨나요? 부르셨나요? 금방 올게요 다녀왔어요 출발 다녀왔어요 맘마미야 금방 올게요 다녀왔어요 wyn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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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 출발! 다녀왔어요. 말씀하세요. 아이코, 출발!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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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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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나요? 주인님, 부르셨나요? 말씀하세요 주인님, 부르셨나요?